안녕하세요 나은 씨 메이크업 받고 계시네요 저는 그 아직 질문 안 하셔서 저는 MC거든요 네 저는 MC인데 혹시 멤버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레이텔이라는 동물은 레이텔이라는 동물이요? 레이텔은 오늘 또 내가 맨날 묻어놨던 거예요 미어케? 어 미어케 미어케 포즈 보여주세요 미어케 포즈가 뭐예요? 유아 오 언니 정확히 몰라 미어케 이거야 아니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거야 미어케 미어케지 그래요? 네 자료 화면 들어갑니다 네 하나 둘 미어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다 난지 진새린, 멍멍이, 채연이, 멍멍이, 그리고 나는 나만이에요. 병원이 진짜 잘 먹었나. 나은이 물고기 닮았다고 그랬어. 물고기도 닮았다 진짜. 나은이 오리. 면. 좀 많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 나은이 천국으로, 천국으로. 싸우지 마세요. 다음 질문 많으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나요? 섹시요. 섹시요? 섹시. 섹시 말고. 섹시하면 보여주세요. 걸크러쉬요. 섹시, 걸크러쉬 보여주세요.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저요? 청량. 청량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청량이야. 이러면. 누가 청량을. 짜고 있어요. 다들 나가시고. 아, 아, 아. ástاف. 여긴 두 번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저요? 저는 약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아, 쉬워. 보호본능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해볼게요. 아, 아, 아. 보라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호본능. 왜요? 파랑새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네 우리 에이프릴의 소원은 뭔지 우리 레이첼의 소원은 뭔지 에이프릴의 소원 음.. 저는 어.. 저희 에이프릴이 조금 이렇게 이키에 이키에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은 씨 저는 우선 에이프릴이 이번에 앨범 나왔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